이리 선수! 이리 라이딩! 과열 한방에? 까불다 실패할 가능성도 있구요 대단한 내공입니다! 이리 선수 소모하겠습니다 빌리블도 도전합니다 올라왔구요 여기 떨어뜨릴때 잘 떨어뜨려야되요 살포시 떨어뜨리고 한방인가요? 아쉽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떨어져? 살포시 저기가 어려워요 빌림 왜 저래? 왜 저래? 깜짝이야 빌림 다시 도전합니다 살포시 떨어뜨려야되요 아직까지 좋구요 아 기운이 딸리네 너무 올라갔어 또 아 멀쾌 올라가면 이게 위험하잖아요 그렇게 떨어지면 가망이 없죠 그렇게 가봐 가봐 코스가 아니죠 코스 이탈 경로 이탈리기입니다 좋아요 살포시 떨어뜨렸고 됐어 오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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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새로 개척한 54번 코스 대선수 요렇게 가면은 상급이에요 상급 성공했습니다 한방이네 54번 코스 이게 뭐야 출발자들이 초출못입니까? 빌림 빌림 중급 코스로 도전합니다 여기가 어려워요 여기가 어려워요 여기가 어려워요 경로 이탈입니다 경로 이탈입니다 내려 어깨가 좁아서 다 지나가잖아 아 속도를 또 줄였어 아 참내 났어 야 그냥 막가 막가 그냥 막가 오 됐는데 성공입니다 오 막가파인데 흐흐흐 좋다 이번에 에이 아니 중급 도전합니다 중급 오 어렵다 아니 저기 파워트에 누르지 오 좋아요 전깃발 전깃발 아 아 아 넓게 놀아도 돼 좋아요 아 아 아 넓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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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넓게 덜었다 멈춰ظ는 오 성공 오 왔어갔어갔어 야 억울해 찍었어? 어 거기다 봤어 이거 좀 더 대내봐야지 안해봤어 윽 IL QUICK Или가요 isine 그다리 못Arthur 뭡니까 쉽지 않은데 요걸 빠져나오는게 더 어려운거구만 오 감 잡았나 보다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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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다 트와이스 클리 MC 못 빼러 망초구 크흐udo 제가 클리트 반쪽 안 빠져서 겁이 나요 지금 뭐 합니까 뭐하니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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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밟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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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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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거 내볼까요? 오 다리 겁나 길어 속도 내 속도 내야 돼 속도 안 돼 워커스 도전합니다 여기서 어떻게 쳐요? 쭉 다리를 왜 이렇게 벌리고 갔냐 흐하하하 왼쪽으로 가야 되는데 오른쪽으로 금발 봤어요 금발 봤어요 금발 봤어요 27번 마지막이 어려워요 마지막이 어려워요 이제 이거구나 1위선수 27번 도전합니다 자 속도를 내야 돼요 아악 땡입니다 땡입니다 가방 막 쥐고 가 왼쪽 부쳐서 떠돌면서 타죠 왼? 좋아요 너무 왼쪽으로 안 돼 잘 밟았어요 2-7 가보 코스에요 땡입니다 남자들 가빠있게 일단은 와서 내려 안장을 내리고 뭐하는겁니까? 필리 잘 들어갔구요 마지막에 속도를 느낌이 왔댑니다 느낌이 오셨어요 안죽었어요? 이리 선수가 특별한 기술을 보여준다는데 또 뭘 보여준다는거지? 앞앞을 내리고 잠깐만 그리고 앞바퀴러 올리고 왜 저래야되죠? 손발을 해서 앞에 올리고 앞바퀴 아이고 간신히 성공했어요 간신히 간신히 금발벌 해주세요 어 오케이 방법 없어 안 돼 우리는 금발벌 못발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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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발벌 올라가지 이번엔 성공하고 끝에 과연 야 왜 그리로가 거긴 없지 성공할 것 같은데 잘못 들어갔어요 또 안죽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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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 28 28 28 28 28 28 28 2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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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어렵게 됐죠? 손을 잘 못 꺾는 거로 해야 돼, 방법없어 야야, 댕거로, 댕거로 하고 가야 돼 됐다 치고, 됐다 치고 저기가 어려워요 자, 바로 꺾어서 턱을 쳐야 되는 건가 난이도가 높아요 어? 될 뻔했다 성공했습니다, 어필님 상급으로 성공했습니다 돌려서 내려와야 돼요, 이제 이제 상급들은 이제 기술을 쓸 수, 어 좋아요 피버턴 다시? 하하하하 어때, 태희가 몇 바퀴 올 수 있나? 감독 없겠죠? 여기서 계속 도는 거야, 몇 바퀴 올 수 있나? 하하하하 오, 깜짝이야 되게 안 맞았어 오, 깜짝이야 좋아요 아... 아,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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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꿈치로 킹빵 맞았어요 하하하하하하 방탈 쓸 때도 헬멧을 써야 돼요 예능이 빵빵 터져서 재미있긴 해요 비겨봐 세계기록 비겨와 나와봐 세계기록 다시 비켜봐 돌아 다시 올라가 다시 올라가 두 번 두 번 두 번 아 타졌어 아 같이 세기록 한바퀴 아직 뭔가 다 박자가 안 맞아 안녕 베이비 아 나이스 오 나이스 야 야 야 컴온 아 컴온 베이비 아 아 아 아 아 야 야 야 야 파리 안 모였어 파리 안 모였어 파리 안 모였어 이 선수 세계 최초 도전합니다 산불 예방 용수지역 티스 형 조망 안에 보자고 갑니다 오 성공했습니다 세계 최초로 성공했습니다 위치 고통 야 다 나 오랜 오 손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아멘